로우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두근두근 핫 데뷔 루셰라핌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루셰라핌입니다! 저와는 같은 레이블 소속이어서 더 반가운 루셰라핌 데뷔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요? 뮤직뱅크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무대라 굉장히 떨리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룹명 루셰라핌 어떤 뜻인지도 궁금한데요 루셰라핌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긴 팀형입니다 데뷔곡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퓨어레스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곡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루셰라핌의 스포타임 조금만 들려줘 저희 노래와 함께 포인트 안무인 몰바춤 보여드리겠습니다 MC님들도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셋 너무 짧아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루셰라핌의 핫 데뷔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저와 채원씨가 작사에 참여한 블루플레임 무대와 퍼포먼스가 멋진 퓨어레스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